방송이 끝날 때까지 외래와 안쓰기 오 어렵다 와 어렵다 반이가 사주는 새 검은 양말 야 이거 너가 산 거 아니에요? 실장님이 준거지 제가 사가 있어요 아 사가 있어? 제가 양말이 진짜 많아요 진짜 나만 나만 그러면 가현이의 검은 양말을 뺏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쟁탈 야 아 네 네 네 네 좋아요 네 정말 떨리고요 양말을 꼭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네 언니가 박자를 원하면 틀어줄 수 있나요? 네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가현씨 비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박자 주세요 잘하네 감독님 감독님 주세요 아 잠깐만요 나 챙겨왔어 오 먹던 거 아니야? 아니요 그러게 뽀뽀잼 어 이거 내가 챙겨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양말 벗어 네 자기 삶에 자기 아버지 파이팅 파이팅 야니씨가 야니씨가 양말을 지금 와 야 진짜 무서워 아 여기 꼴딱 네 네 아 아 아 아 기가가 더 있습니다 아 아 나머지 한쪽은 이따가 끝나러 가져가시고요 오 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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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황스럽네요 네 가현씨 지금부터 창